아니 오늘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도 멤버들한테 얘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. 네 멤버들 첸이 솔로가 최근에 나왔잖아요. 첸이 자기도 만약에 나왔으면 떨렸을 것 같다고 떨지 말고 잘하라고 또 이제 조언을 해줬습니다. 얼마 전에 디오 군입대에 잘 갔어요?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어 들어가 라고 하더라고요. 저희한테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. 자기가 가면서? 마치 자기 집인 거 마냥 그래가지고 어 그래 갔다 와 했는데 조만간 보자고 조만간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지만 난 오늘도 내 침대 위 한편에서 찾아줘 그대의 자리를 남겨둔 채로 내 방 안에 그 모든 건 다 두 개씩이죠 함께 했던 찻잔부터 욕실의 칫솔까지도 사랑했었던 친한 기억들만큼 많은 그대 흔적이 아직 내 방 가득 곳곳에 남아 난 힘들죠 오늘도 그 흔적들을 지워볼까 하루를 보냈죠 결국 그대로인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